오늘 룬피 뒤집어넣네 룬피 뒤집어넣네 룬피 뒤집어넣네 룬피 뒤집어넣네 핵분열 주호타고스는 디펙트가 불쌍하다 정말 딸애들 재물 아드 회피도약 이런거 쓸데 핵분열 쓰는 디펙트가 참 안쓰럽네 핵분열 주호타고스는 디펙트 레인보우 레인보우 태양개모형 편향이다 비준 bez이 1 2 2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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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를 못했네. 안녕. 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펙트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블 뚱땡이 컷. 더블 뚱땡이. 더블 뚱땡이. 와... 진짜... 진짜... 이지 같은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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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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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민첩을 공짜로 2주는데 안 써? 안 쓴다고. 안 쓴다고요. 돈이다. 돈.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어? 올라간 밀집에서 깎인 밀집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거 0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뭐고 헐 헐 손님 늦으셨네 싸우미야? 나도 끼워야지 호환 좀 더 해보고 디펙터 디펙터란 정말 놀라군 도가루 디펙터 육백원을 달래 미쳤나 육백원을 달래 미쳤나 디귿디귿디귿 종료 우 noget 지니 이른 독특 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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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보 선택존 축전기 진짜 위험하다 백분열 쓰레기 같은데 이거 좋다고 쓰는 디펙트 같지 않네 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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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도 있어 들 듯 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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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은 깬 것 같네 우리들의 싸움은 사막 부터 시작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디펙트에 무덤이 있기 때문 도비야 돌아와 납작이 죽전기 두 개나 될 줄은 몰랐지 미래시가 없어서 그만 소비 하나 있으면 딱인데 그냥 비엔나봐 대신 평형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잡자 천천히 잡을 수 있는 액트3 천천히 잡다가 머리 깨지는 액트4 뒤머리 티머리 천천히 잡을 수 있는 액트4 천천히 잡을 수 있는 액트 pode 상점에서 소비나오는 상상가 켈리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켈리는 살 돈이 없다. 난 거지야. 와아. 눈보라. 여성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잘생긴 찐딴 어드남은 여성분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실물이 있었네요. 슬더스 하는 것까지 보면 뇌생망까지 두듯. 뭣. 뇌생망까지 두듯. 뺨피 됐어. 이펙트 반피되면 정말 싱숭맹숭 싱숭생숭밍숭하다 전역 전역 백분열 좋긴하네 이제야 이 쪽을 보는구나 장벽 에너지가 없어 그래도 이걸로 밀집 뻥튀기 하면은 알만할 것 같은데 밀집 비자 편향안줌 애치웠나 애치웠나 에헤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딸깡이라니. 딥팩트가 밀점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류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딥팩트에겐 큰 도약이다. 이겼다. 체스 아마 끝. 백분열을 세장이나 넣어버려요. 빔. 수리검, 노갈, 도갈, 룬피, 알약, 미라손 정도만 있으면 이길 수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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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